뭐라고 하세요? 저한테 초대해 보셨습니다. 뭐야? 봐야 소개 조언해 줍니까. 오랜만에 언니! 자신의 언니? 언니 왜 만나자 그랬어 나를? 언니 오랜만에. 왜 못해요? 하면 되잖아요. 왜 안 올까요? 사람들이? 뭐라고 거절해요? 뭐라 그러면? 워낙 네트워크에 대한 안 좋은 편견들. 잡협니다. 거기 가면 잡힌다. 집에 못 간다. 가다 논다. 뭐 이런 소문들. 샤타내리고 못 가게 하고. 옛날에 그랬다며요. 나도 안 당해봤는데. 그랬대요. 가면 샤타내리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어딜 간대. 그리고 멀리 가는 거야.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. 거기에 가다놓고. 옛날에 자석료 팔 때 그랬대요. 그게 미국에서 그랬대요. 미국에서 온 거예요. 내 톡이 올 때 미국 애들이 그러는데 버스에 태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든가 멀리 가가지고 막 걔네가 더 심한가 봐. 우리보다. 그거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. 와서 뭐 부담스러운 거죠. 그걸 하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뭘 가입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. 그래서 결국에는 부담되지 않게 불러야 되는 거죠. 세미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해요. 세미나 왜 가야 돼요. 내가. 이게 왜 싼지 알려줄게. 몰라도 돼요. 안 궁금하잖아요. 내가 그걸 왜 가서 공부해. 이게 왜 싼지를. 그냥 나한테 싸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없는 거잖아요. 지금. 괜히 가가지고 그래. 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입시켜서 이게 사업하려고 그러지. 물론 그게 목적이지만 그럼 가겠냐고요. 덫을 놨는데 너 잡아 먹을 거야. 그러고 너무 오겠냐고. 거기다 고기를 놓고 뭘 놓잖아. 그게 뭐냐는 거예요. 물론 덫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. 그게 없잖아요.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큰 세미나 하는데 건강 정보를 준다는 등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. 오면은 뭐 사은품 준다는 등 세미나 오면 이렇게 해갖고 뭐 할인 날도 받을 수 있고 뭔가 당근이 없잖아요. 그냥 세미나 와. 그러면 안 가죠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. 니코르팅은 야구공이 건지는 것과 같다. 야구공을 세게 던지면 피하잖아요. 못 받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. 야구공 던지느냐. 받게 하려면. 살살 던져야 되잖아요. 던져야 된 이유를 잡아야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살살 던지셔야 돼요. 그리고 그걸 왜 잡아야 되는지 여기 뭔가 있어야 되겠지. 그죠? 너무 세게 던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. 다음에. 그 당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? 뭘 줄 수 있는지. 이렇게 도구를 계실게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오비엄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